추석 연휴 귀성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할 때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1시간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추석 연휴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했던 고속도로 4개 구간의 우회도로 분석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에서 서평택 구간 대신 39번 국도와 82번 국도 등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까지 단축 가능했고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구간에서는 42번 국도를 우회할 경우 소요시간이 최대 40분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과거 분석 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교통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